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퍼포먼스 이제 부모심 부모심 무너지 무너지 베베베 저랑 그녀뱀 이제 부모님 파이팅 보여줘 근데 이제 순정하게 구성 아 언니는 해야지 내게 기댄 그 봄을 모두 다 잊힐까 하나 둘 셋 눈 감아 열밤 꺼주세요 열밤 꺼주세요 열밤 꺼주세요 열밤 꺼주세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백성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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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몬 아우 아우 나의 나의 몸나 네가 뭘 하든가 흐흐흐흐흐 다큐라큐라 으음 이제 모든 일이 앞으로는 끝내 뱉네 성공을 싸러 먹으면 마침이 슌레 그거보다 빠른 걸음을 걸음내 이즈이씨 지도 오리야 까르네 All I wanna do is what you know 내 맘대로 어 어 어 어 어 이거 아무나 못해요. 진짜 춥니다. 왜? Have you heard me know what the other one is? I onlyi can do this. I think she is all right. I'm going to eat this. That's it. I like that one. 외모아! 외모아! 들어가 볼게요. 알겠어요 잘.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. 맞지? 맞지? 여러분. 다들 지금 제작진이 아니에요.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이번 활동에서 이게 처음이지야 마지막 리팬이에요. 후회 안 하는지 하시면 되죠? 어? 2시간 즐겨볼래.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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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끝났어요. 우리 애기들이에요 우리 애기들이래 시끄럽죠? 내가 데뷔일에... 다 같이! 우리 애기들이래 시끄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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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이끄셨어 노래 이끄셨어 뭐...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여기래요 jornada 사실은 카메라를 독채기 하시고, 자기. 독채적인 연지. 사실 이 카메라로 독채적인 연지, 저희의 말. 마치 뭐지? 왜 팬이 마치에요? 마치 사랑인 거. 사랑인거, 내가 sang마너. 두드로. 나의 모습대로 아 맞다 내 낮은 비폼 GO 너에게 맞춰왔던 내 모습더라 예예 아실래 타입은 아냐 넌 넌 예예 함께했던 날들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널 뵀던 거야 항상 널 항상 넌 난 이 부분 좋아 항상 넌 니 맘에 들게 날 먹고 헬로마마 지금 어디야 아니 그냥 문득 생각이 났어 밥은 먹었니 힘들지 않냐는 말이 그리워지네 그리워지네 그런 날 헬로 마마 막소리를 그냥 듣고 싶었어 어두운 방안에 불을 켜고 침대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마마 나만 힘들건 아닐텐데 자꾸 자꾸 기대고 싶어요 참아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직 그대 품 안에 어린 아이 같이 걷다가 문득 문턱 뒤로 돌아보면 점점 새까지는 그대가 된 모습에서 소중한 소중한 걸 난 잊은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분명 털 매우 매우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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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난 혼자여 좀 심심히 못매면 다 늦다 아아! 여보세요? 네... We just need someone 너무 심심해 심심해 And I love you crazy 다시 할래요 나 다시 할거에요? 네 아 잠깐만 그러면 방법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한 명씩 여태 사랑을 몰랐어 이게 뭐네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은 외로움을 잡고 애 같아 그래 그래 사실 네가 쓰레기라 욕했어 가사가 왜 생각이 안 나지? 그래야 나의 가치를 그래야 나의 가치를 지킬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춰 춤을 춰 나도 노래 좋아 나도 노래 좋아 만조 này 당신은 움직인 네 너무 심각한 너무 심각하네 매일 하이 텐션 하이 텐션 하이 텐션 오늘 조명 하나에 엄선춤이다 마임신이거든요 마임신 세수하는 춤 추고 있는 거예요?